아 눈 녹은지 얼마 안됐네 이게 조금만 덜 가파라면 타고 가겠는데 아 여기 보니까 도로 도로가 있던데 도로 있네 그래 결제부터 갔나? 아 짜증난다 아 고김따다 아 few 요런 테카 tun 아 turn 여기가 안 돼, 여기 저 나부턱 너무 거들고 왔는데 아이씨 야, 이 길이 위로 안 되니까 어? 잠깐만 한번 보고 갑시다 아까 이 코스 맞잖아요 한 코스로 가면 되겠네 곰매제 쪽으로 아이고, 아니야 어우 추워 난 산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이씨 아이씨 그냥 갑시다 다친다 다와 간다 저기에 이정표가 있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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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길로 가지? 아까 돌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배터리가 한번 닦았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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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겠네 진짜 아이씨 더 가야돼 자자자자자자자자 이야 순천이 많아오네 여기 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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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씩 들러야 가방이 가벼워지고 저기 저 말하실 텐데 청송 명품 사가지 홍보 농협 떨어지기 전에 미리 먹어야 돼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똥매이다 후지는 없다 노파구 아 눈 녹은지 얼마 안됐네 으악씨 이게 조금만 덜가파람 타고 가겠는데 아아 아우 탈벳이 나오는것 보니깐 꼭대기는 꼭대기다 어우 으읍 다리풀렸다 이뇨 쓰 그리고 야이 Amerika 넘어왔 끝이네 이야 위아라 소리날리는거라 써니fend wszystkich 성실이요? 난 통화 알지 정상인 정상 정상 도로 도로 있네 빨리 자동화 쓰고 빨리 찍고 갔다 다행이야 존 시럽게 떴어 이쪽도 갔나 짜증난다 맞을거야 왼쪽 거기 맞아 거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왼쪽으로 약간 잡채도 거의 다 된거 같은데 자 자세 낮추고 가다가 한 번씩 서주세요 형님 못 따라올수도 있으니까 오우 오우씨 오우씨 소리가 안내리네 운치있네 머리 조심 bauen iers 물론 더 난리 자 아니기 하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와이씨 그 길이 아니다 순천히 보고 직진할 뻔했다 탈 수는 있겠는데 위가 많았잖아 뭔가 어디 땅에 넣어가면 나다 좋다 좋다 비단길이요 머리조심 돌베이 조심 미끄러버요 자 길 좋다 자 좀비 다 떼어 좀비는 더워 순천히 길 다 닦아준다 다이어트 강폭탈이어됐다 다이어트 강폭탈이어됐다 여기 놓아라 도망가자 오해! 브레이크 안된다! 빙기빙기! 아우 소녀 야 미끄러버가 석고러네 겁나 겁나겠다 여기도 와 타고 갔어야 돼 타고 갔어야 돼 서지를 못하겠네 옆쪽으로 가 절다이다 절다 아이씨 절다이다 절다 양쪽으로 가고 까지 아까 위에서부터 타고 내놨어야 돼 가기 하하핫 어허허 어디가 하얘우다고? 바람이 아까 다 빠져간다 물 한잔씩 묶고 한여름에 와야되겠다 땅이 너무 안좋다 한 5월정도 되야되겠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호시 조심 으쌰 들이바들보다 우와 와 목이 아쉽 하하 재질이 떨어지는 거 봐라 오 다 뱉다 냈다 준액 다 뱉다 냈다 지훈이 다 뱉었다 차돈 프레일 때가 사돈 프레일 것이지 다 좋은거 뒷밖에 안 간다 이런 데는 вод어 가도 역할을 못 할까 그 안에 끼였지요? 아니 그건 안 돼 이거 놔보세요 좋은 거 들고 왔습니다 어씨 얘 이제 족같은 돌아가는지 보자 돌아간다 이제 돌아가면 안 돼 감아서 빠진다 감아서 자 다시 다운 다운 아 빵빵 왜 이러는 걸까요 길 안보고 갑시다 아마 배틀봉 가는 길 내려가보면 안 돼요 끝이야 이게 배틀봉 가는 길이거든 인형이면 1km입니까? 가 보이시다 아 그냥 갈까 넘어갈까요 안되겠다 여기 사람들 어디로 갔지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 올라가는 길이 많다니깐 응 야 이거 다 뺏은거 사 독수리야 뭐 우와 매바람 독수리 발자국 나 찾아가야 되네 나 찾아가야 되네 나 찾아가야 되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네 이거 뭐야 도저히 가기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숲명을 할 줄 알았던 말이야 넌 가야 되서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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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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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하 jumbo 레이 보내줍니까? 길이 개떡같네 조심하세요 왜요? 여기가 길이 많네 여기가 길이 많네 우와 아플렉크 놓고 아 앞브라이크 놓고 우아쌰 하하하 우척폼 수질인데 오늘 태현이 엄지 다신 안따르려고 하겠다 넘어지면 재미없어요 거의 다 내려간다 잘 돼야 다 내려왔다 이제 잘 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우리 저 갔다가 안가고 이런거잖아 저긴가 저건이 저거 오늘 세차하려면 힘들다 있겠다 싶었는데 하얀 벨이 있는거죠 면봉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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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